2명이 다를 거예요 그렇습니다 5번 단식 매치 첫 게임 출발했습니다 요한 날 팔약이 돋보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쩝! 리시브 벗어나서 리시브 벗어났습니다. 안정감 있는 타고를 보여줬습니다. 살짝 스쳤고 지금 이윤지 선수가 리시브 벗어났습니다. 리시브 벗어났습니다. 이윤지 선수가 두 포인트를 앞서 나갑니다. 유한나의 선. 리시브. 유한나 선수의 포인트였습니다. 리시브 밀어넣지 못합니다. 균형을 깨는 포인트. 천점을 뒤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츠가 관여가 되는 두 선수입니다. 공격자로 나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유한나 벗어난. 걸렸습니다. 이른 intentar. 댄스 oyun 컨트롤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ultur타임 9대7 상황 이번에도 네 맞습니다 유안나 이스라엘 유안나 덥져 이윤진 두 굿 넷츠 낙고 버천합니다 중요한 점수였습니다 게임 포인트 유안나 하지만 여기서도 네트가 영향을 드러낸 서브 끝까지 뚫어버린 유현나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미쉬로 벗어납니다 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현나 끝냅니다 13 대 11 첫 게임이 포핸드 전환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윤지 유현나 걸렸습니다 유현나의 서브 유현나의 첫 포인트 오우 좋아요 여기서 맞게 만들었던 이윤지 선수였습니다 유현나의 공격 벗어납니다 앤드라인 뒤로 빠진 이윤지 계속 당황하고 있습니다 유현나 이만 공격 유현나 선수의 첫 포인트 이번 두 번째 게임에 유현나 선수의 첫 포인트였습니다 서 두 번 준비 No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유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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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의 방향 선택 10대 3 서비스 4엔드 전원된 이은지 서브 유한나 리시브 범실 이번 싸움인데요. 초반에서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게임이 어려워요 유한나의 서브 자 이번 범실은 이은지 쪽에서 나왔고 이은지 선수가 10대 3으로 이번 두 번째 게임 게임 포인트 이윤지 결국에는 오늘 두 팀의 경기는 이번 5번 단식 매치에 연승이냐 두 선수에게 달렸습니다 유언나의 서버 첫 포인트 이윤지 선수가 선취점에 부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벗겨내면 공격 범칙 공격 범칙 네트가 서로에게 네트도 한 명의 선수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득점하는 이윤지 유한나의 서비스 공격 범칙 유한나 계속해서 선배를 또다시 팽팽한 흐릅니다 유한나 리드가 있습니다 이윤지 선수가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벗어납니다 왼쪽으로 빠지 유한나가 서브를 준비 이은지의 서브 리시버 벗어납니다 오늘 경기 승리를 하고 마무리 짓고 싶어 할텐데 한 점을 따내고 있는 석 점 차가 됐습니다 유안나의 서브 유안나의 서브 유안나의 서브 동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은지 공격 힘이 실렸습니다 유안나의 포인트로 연결 유안나의 서브 유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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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를 낼줄 알아야 합니다 유안나입니다 유안나 유안나가 유안나의 서브 동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랠리 유한 nationale 3부을 1, composite 최종 30명 10,000전 유헌나의 서브 유헌나의 서브 이은진 유헌나의 서브 유헌나의 서브 유헌나의 서브 유헌나의 서브 유헌나의 서브 유헌나의 서브 유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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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